안녕하세요. 그럼 1번부터 해설 곧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은 늘 항상 가타카나 어이였었죠. 첫 번째는 화장실 도이레였었고요. 그 다음에 휴대폰 케타이였었습니다. 케타이를 혹시 모르셨다 하더라도 도이레 너무 쉬운 기본 어이였었죠. 게다가 가타카나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은 아, 이, 우, 에, 오, 첫 번째 줄에 있었던 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고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.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항상 이제는 장음의 유무 혹은 장음의 위치를 헷갈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정도 정말 많으면 세 개 정도의 어휘를 제시하고 거기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 맞추기가 되겠습니다. 음, 굉장히 쉬웠던 1번이었어요. 그런데 늘 항상 다른 선택지에서는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을 준다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수능에서는 조금 6월, 9월 모의고사에서 쉬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비슷한 글자들을 살짝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걸 염두화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글자들을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, 츄였었죠. 시는 땡땡땡 올라갔고 츄는 땡땡땡 내려왔었습니다. 그래서 늘 항상 점선 있게 하세요. 점선 있게 하면 시, 츄가 됩니다. 라고 말씀드렸었죠. 우, 와, 그 다음에 후 라는 글자도 조금 헷갈렸었죠. 자, 우라는 글자는 작대기 그리고 둥글렸었습니다. 와는요. 이 부분만 살려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후라는 글자는 이렇게 기억자처럼 쓰는 글자였었죠. 그래서 우, 와, 후 이 글자들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는 소, 응 이라는 글자요. 그렇죠. 점 찍고 내려오고 점 찍고 올라가는 이 획을 잘 기억하시면서 혹시 이 칠판에 방금 전에 썼던 이 글자들에서 나온다면 야호! 라고 외쳐주시면 좋겠네요. 자, 2번으로 고장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밑줄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 늘 항상 2번, 3번은 기본 어휘 그리고 필수 어휘를 성실하게 암기했는지 즉 스펠링을 제대로 많이 써보고 외웠는지를 물어보게 되죠. 자,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먹습니다. 라고 했는데요. 식당에서 시-당 우리 한국어의 이응 받침의 발음으로 끝나는 한자들은 늘 항상 장음을 가진다고 했었어요. 우리 2번, 3번 같은 경우는 늘 항상 장음을 가지게, 안 가지게 혹은 맨 앞에 있는 글자에 땡땡, 붙게, 안 붙게 이 두 가지가 포인트로 늘 항상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어휘들을 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, 3번만 그동안의 기출을 쭉 단어정리만 하셔도 빈출됐던 어휘들이 계속 빈출되니까 정말 범위를 좁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식당이니까 쇼구, 도, 장음 넣어주셔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 나는 매일 아침 균유오 노미마스 그렇죠. 우유를 마십니다. 라고 했는데 우유 정말 빈출 어휘입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앞에도, 뒤에도 모두 장음을 가지고 있어요. 균유, 뉴 3번, 지금 10시, 아이고 죄송해요. 자, 비행기가 짙긴 하시다. 도착했습니다. 인데요. 비, 행, 기에서 역시 희꼬기 라고 해서 지난, 지난 여러 가지 기출에서는 늘 항상 희꼬기 희꼬기 이 장음이 이 장음이 있게, 어깨 뭐 이런 형태로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희꼬기가 아니라 희꼬기 우리도 한국어로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받침 같은 발음이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런 것도 살짝 이번에는 넣어주기도 했네요. 자, 4번 볼까요? 이 요리에 즉구리카타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우리 나형 용사 외울 때 간단하다 한국어로 간단하다랑 정말 비슷하죠? 라고 했더니 늘 항상 간단하다라고 똑같이 땡땡 붙이시는데 땡땡 없습니다. 간단다 였었죠. 따라서 요 그 탁음 탁점 탁점을 없애주시는 것이 옳은 표현이 됩니다. 자, 마지막 과일 중에서 링고 즉 사과를 가장 좋아합니다. 라고 했는데요. 쿠다모노죠. 그런데 어떠한 단어 맨 앞에 스펠링이 카키쿠케코 혹은 다치치테토 인 경우에 일본 사람들도 그리고 한국어 표기에서 한글 표기에서도 발음을 크 트 라고 강하게 하지 않고 크 크 크 크 크 크 이렇게 좀 약하게 발음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자주 듣기 때문에 쿠다모노 쿠다모노 어? 쿠다모노? 크다모노 뭐였을까? 아, 쿠다모노인가? 라고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. 맨 앞에 탁점이 있는지 없는지 요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살짝 헷갈리게 하는 그럼 함정 함정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. 자, 하지만 늘 강조드렸다시피 2번 그리고 다음에 볼 3번 문항에서는 늘 항상 이렇게 빈출됐던 어회들이 계속해서 빈출된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단어정리 꼭 해주세요. 자, 3번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5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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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2번 2번